제 이름은 박춘근입니다. 제가 1984년부터 약 30년 동안 카소리의 의대 신경외과 교수직으로 있다가 퇴직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카소리의 의대 신경외과 명예교수로 있습니다. 신경외과라는 데는 일종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위가 아니고 조물주가 보호하라는 부위를 수술하는 특수한 과입니다. 예를 들면 뇌와 척수인데 뇌는 두개골로 쌓여있고 척수는 척추골에 쌓여있습니다. 거기다 구멍을 뚫고 들어가서 정확하게 병소를 제거해야만 병이 낫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술전에 검사를 아주 자세히 하고 확실하게 병변을 찾은 다음에 수술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수술전 검사, 수술전 진단이 굉장히 중요하죠. 신경외과 약 30년 교직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은 역시 정확한 진단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제가 받던 환자들은 척추 환자인데 노인성 척추, 그러니까 척추협착증 또 퇴행성 척추에 의한 척추염 그 외에 척추전방전위증 척추골절, 척추암, 척추종양 상당히 다양한 지원들을 전문적으로 시술을 했습니다. 레지전트 전공의하고 달라서 하루의 일과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주일 주 단위로 일을 하게 되는데 일주일에 보통 하루 반을 외래를 보고 이틀 반을 수술만 합니다. 그러니까 4일은 외래하고 수술만 하죠. 마지막으로 금요일이나 한요일은 보직을 많이 맡았으니까 보직 회의도 있고 또 환자, 보호자도 만나고 또 연구하는 일에 골몰하기도 하고 또 논문도 쓰고 너무나 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젊었을 때는 골프를 치러 나가거나 가능하면 쉬웠는데 나이가 들면서 환자들이 너무 많아져서 환자들을 척추하다 보면 하루도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은 그동안 밀린 일들을 정리하고 또 못 만나서 하는 사람들 만나고 그러다 보면 토요일이 훌쩍 가버리고 일요일은 저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하루 종일 보내고 하루도 쉴 날이 없이 바빴습니다. 제가 척추외과 의사로서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가 척추성형술이라고 골절 환자들을 단 며칠 사이에 회복시켜주는 치료법을 개발한 것이며 그게 1999년도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파킨선병으로 진단된 것은 2010년입니다. 그러니까 약 10년 동안을 활동을 했는데 점점 환자가 늘고 여러 가지 척추수술에 관한 테크닉을 소개해드리고 일으느라고 너무너무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진단받기 1년 전이 2009년에는 세계 척추인공관절학회 회장으로서 1년 동안 세계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강의도 하고 바쁘게 지냈으므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이 척추외과라는 분야에서 한 명의 명이라면 명이고 아주 유명한 의사가 돼가는 그 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독수리가 절벽 끝에 둥우리를 치고 새끼를 낳은 다음에 새끼가 거기를 떠나서 나이게 되면 독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끼가 그동안 날개를 키우고 힘을 키워서 처음으로 올라가는 공기를 타고 비상하는 중에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치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과정을 보면서 나도 지금 저런 상황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그런 생각은 다 하지 않겠어요?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병이 생겼을까?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형벌 같은 일을 주셨을까? 하는 그런 의문은 생기죠. 그러나 돌아보면 제 자신이 제 자신만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너무나도 무관심했던 것을 돌이켜보면서 그것도 하나의 큰 역할을 하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박신선 병은 박신선 병은 저 같은 외과 의사에게는 사염 성공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 죽음을 앞에 놓고 모든 걸 포기하고 죽어야 된다면 죽는 병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진단이 아닌 경우를 찾아서 헤매어 다닐 겁니다. 의사라도 일반 환자하고 똑같습니다. 물론 저는 신경의과 의사니까 그런 비슷한 증상들을 느끼면서 제 자신이 일지도 모르겠다는 가능성은 생각했지만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일종의 아집과 편집증 생각으로 거부하면서 딴 병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냈던 것은 제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진단을 받을 때 주로 갖고 있던 증상이 오른쪽 어깨 증상하고 오른쪽 다리에 힘이 점점 빠지는 그런 증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깨는 어깨대로 문제가 있어서 오른쪽 팔 손에 증상이 오는 거고 다리는 다리대로 제가 어렸을 때 알았던 병 때문에 다시 나빠지면 속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제 자신의 치료를 했습니다. 이제 어깨는 마침 정형외과의 어깨를 잘 보시는 김모 교수님이 계셔서 그걸 통해서 치료를 받았는데 오늘날 김 교수가 저한테 얘기합니다. 암만 해도 이거는 정형외과 병 같지가 않습니다. 치료도 좋아지지 않고 신경과로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의논을 해보십시오. 제가 신경과로 갔습니다. 신경과의 교수님께서는 저에게 당장 펫CT라고 파킨슨 미형을 진단하는데 90%, 95% 이상의 정확성을 갖고 있는 진단법을 시행하자고 하였고 그것을 시행하였더니 왼쪽 뇌에 파킨슨 병에서 나타나는 도파민의 감소가 뚜렷하게 관찰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저는 빼도 박도 못하게 빼도 박도 못하게 파킨슨 미형 환자가 된거죠. 도파민 스태아 도팩 도파민 도파민 도착 도파민